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하영입니다. Q. 우영우라는 작품에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시작부터 설렜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화영이라는 작품 되게 애정 많이 가지고 준비한 작품인 만큼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차기작을 촬영 중에 있어서 아마 추석 때는 푹 쉬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랑 전 부쳐먹고 맛있는 거 해먹으면서 좀 푹 쉴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조카랑 또 포켓몬 가오래를 같이 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도 요즘에 참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추석 때만큼이라도 좀 푹 쉬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